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어 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 수 있어 yes, I can speak English French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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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음 페어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시리 시리 맞나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두 번째 하다시 하다시 하다치면 두드러 있어요? 두드러 있어요? 선생님이 꼭 해야지 되나요? 선생님이 꼭 해야지 되나요? 어떻게 그녀가 산다가 쉿리브 냐 쉿리브 냐 쉿리브 냐 그래야 뭐래요 그래 그래서 묻는 말 받은기 첫 단계 인정완성 그래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삽니까?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지답 어디 산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서울에 살아요 어디에 사는 지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OK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계속해서 그녀 어디에 살 거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She will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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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live We'll live 그렇죠 알겠습니까? OK 그러면 안 속네 OK 묻는 말 쳤던 게 Do she live OK 문장 완성 Where will she live?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어디에 살 거니 이렇게 묻죠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야 이러네요 She will live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그러니까 In the country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Where죠 OK 그래서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OK 계속해서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 더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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